게리시 진드기 닥터크리너 가볍게 간편하게 쓱쓱 진화만 가면 여기저기 과자 부스러기 흙먼지도 싹 꼭꼭 숨어 달라붙어있던 어떤 오염물도 단번에 알레르기 등 물론 전식 비염 등 각종 호흡기 질환과 피부가 민감한 아이들에게 아토피를 일으키는 무서운 진드기 이젠 걱정 없습니다 게리시 2016 신제품 진드기 닥터크리너가 있습니다 각종 오염물은 물론 구석구석 진드기 진드기 사체로 물론 진드기의 먹이가 되는 사람의 각질까지 깔끔하게 걸러내는 청정기 필터 발명 특허 접촉면을 돌기 처리하여 더욱더 확실하게 그동안의 힘든 집안 청소 집안이 길거리도 아니고 불필요하게 크고 번거로운 뒷자루 쓰레바지, 봉걸레, 진공청소기 다 필요 없습니다 개털, 고양이 털도 말끔하게 장판이나 유리 탁자위는 물론 침대 위, 침구류, 소파, 카페트, 욕실 발판 구석구석 어디든 바로바로 그때그때 깔끔하게 게리시 진드기 닥터크리너 반영구적인 고탄성 말총의 달구리 구조 롤 브러쉬가 우리 아이들 호흡기, 아토피의 치명적인 진드기 사체, 대설물 알등은 물론 집안 세균의 온상이 자잘한 오염물 미세먼지까지도 쏙쏙 팔에 잡아냅니다 말총 롤 브러쉬의 양 끝을 생구문 처리하여 미끄러운 장판, 유리도 문제없이 싹싹 내부 오염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돋보기 창 이렇게 열어서 버리면 끝 물세척도 간편하게 2016 신제품 발명특허 흡입된 오염물이 다시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는 내부 특수 구조물 접촉면을 돌기 처리하여 둘러붙은 오염물도 문제없이 긁어내며 흡입 특히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의 절대 필수품 이제 집안 청소 쉽게 힘들이지 않고 재미있게 슥사 거추장스런 전기줄도 없이 힘들어 끌고 다닐 필요도 없이 비싼 소모품도 전기세 낭비도 없이 게다가 아무런 소음 걱정도 없이 털어주고 희소만 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우리집 청소박사 개리시 진드기 닥터 크리너 개리시 코리아 2016 신제품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팀떼 Century 기다려 Welcome to the 유형 property 우리집 Auburn www. government Spiel second couple 두 기 아멘